미세먼지 때문에 야외 나들이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 요즘, 특별한 나들이 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미세먼지 심한 주말이면 가족 단위 손님들이 더더욱 많이 찾는다는 이곳. 미세먼지 걱정 없는 실내 동물원입니다. 실내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으니 미세먼지 맞춤형 나들이 장소가 따로 없는데요. 이야, 동물들도 다양하게 있어요. 네. 어머, 토끼 봐. 너무 귀엽다. 여기 보시면 돼지와 영소, 양, 토끼, 기니피그와 같은 40여종의 동물이 있고, 파충류와 마라, 호주와 같은 보기 힘든 동물들도 있는데 밖에 미세먼지가 많거나 비가 오거나 야외 활동이 힘든 날씨에도 안에서 동물들과 먹이주고 만져보고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동물원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동물이 있었으니 바로 이 녀석입니다. 되게 되게하게 생겼네. 네, 그렇죠. 토끼 같기도 하고 고슴도치 같기도 한 이 녀석의 정체. 과연 뭘까요? 이 동물은 호자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온 동물이고요. 적을 만나면 터를 세워서 가시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산미치강이로도 불리면 저희 동물원에서는 만져볼 수 없는 동물입니다. 네,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실내 동물원의 또 다른 장점. 멀찍이서 동물들을 관찰해야 하는 곳과는 달리 동물들을 직접 만져보고 먹이도 줄 수 있는데요. 연서가 귀엽고 예뻐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데 오면 정말 신나죠. 그러겠군요. 네, 정말 신이 난 아이들이 있는데요. 동물들의 입맛에 맞는 먹이를 직접 줘봅니다. 귀엽고 앙증맞은 새들이 고사리 손이에 내민 먹이들을 맛있게 먹습니다. 너무 간지러워. 좀 그만 좀. 새해 무이 주는 게 처음인데 느낌이 간질간질하게 너무 재미있어요. 만지지 말고 엄마 먼저 해볼까? 엄마 손에 이렇게. 조금 더 용기를 내보면 동물들과 더 친해질 수 있기도 한데요. 미세먼지 가득한 날씨 속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봄나들이 추억을 남기고 갑니다. 미세먼지도 많고 요즘에 나갈 데도 없고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실내 동물원에 와서 다양한 동물 체험도 하고 먹이도 주고 만져보고 하니까 너무 즐겁고 재미이 났던 것 같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울리는 미세먼지 경보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미세먼지 빨간불이 켜진 올 뿜. 하지만 그 속에서도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남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만나본 다양한 방법들로 미세먼지 걱정 덜어내보는 건 어떠세요?